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부가 날이 갈수록 얼어붙는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책마련해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사람들이구나 엉터리 정책으로 경기를 극도로 하강시킨 상태에서 언발의 오줌 누는 정책으로 경기를 어떻게 살리려 하는가 이런 한탄이 나옵니다 9월 4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일을 개최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20년분 공공기관 투자를 4분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사용되지 않고 남을 예비비를 경기부양용도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3일 거시경제회의에서 저성장 저물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경제활력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하반기 경기보강대책도 조수기 마련해 시행하겠다 기획재정부의 제1차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틀에 박힌 전형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나라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 머릿속에 나오는 것은 고작해야 예산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지극히 상상력 부재와 빈곤의 결과물만 나옵니다 얼마를 투자해야 경기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번짓을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병호TV는 9월 2일 날 정부발 디플레 한국경제 삼킨다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발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독한 경기 침체는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다 일본처럼 자산가격 붕괴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불황에 대한 정부 인식은 지금 어떤가 뒷북치듯이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같아 상황이 이렇게 경제팀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선 부서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솔직한 신경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내년에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리스크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9월 3일 날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기 이전에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온 솔직한 걱정입니다 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 때문에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는 모든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정부 관계자가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물가 지표의 움직임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통계청은 8월 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마이너스 0.04%라고 발표했습니다 1965년 또 통계 작성 지뢰로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내려간 것은 처음입니다 이날 한국은행도 2분기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맹목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의 차이를 말합니다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뜻합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7%를 기록했다 이것은 2018년 4분기 이후에 3분기 연속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심각한 그런 경고사인입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IMF의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도 4분기부터 1999년도 2분기 이후에 처음 있는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물가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기재부와 한은은 거시경제협의회를 열고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진화 작업을 서둘러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시경제협의회는 기재부와 한은이 거시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자리인데 보통은 비공개로 실시되는데 이번은 예외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수요적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농산물 및 석유로 가게 하락된 공급적 요인 때문이다 일시적 변동성 확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용범 차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절반의 진실일 뿐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김 차관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회복이 가능하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현장의 실상은 최악의 경제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경제 및 사회정책들이 이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이 타의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이것은 나쁜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급등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의사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사유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경제주체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방을 내놓지 못하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재원 낭비에 거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을 180도 전환할 때 비로소 경제주체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정책들의 정책 노선의 변화나 변경이 없으면 돈 프로가 절대 경제 못 살린다 이야기죠 문재인 정부는 경제하려는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총수요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낮은 물가로 연결된 겁니다 정치 권력의 남용에 대한 시장의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하나도 안 저렇습니다 우리가 가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정책을 강제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지출 구조를 갖고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일본처럼 저성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한국인들은 일본식 장기 불황이라고 부르지만 그마저도 한국인들은 사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이렇게 저성장에 오래 계속 지속되면 일본과 달리 경제 위기 경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